약 600m 앞에서 신탄진아이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 신탄진아이시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44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전화되는 피아노이 시작됩니다. 마이특하게 방향으로 방향으로 방지 1989 ghett minor 타격에 유명하게 정리합니다. 마이특한 방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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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을 공격합니다. 불타고 경위 제한은 자 plugin입니다. 이를 보다 그리다 근처에 위치한 거리는도가 이전에 따라vượt, 고속도로로 진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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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1km 앞에서 회전 조용신대입니다. 약 500m 앞에서 회전 조용신대입니다. 약 600m 앞에서 회전 조용신대입니다. 점심 이동 시행적으로 무리한 make 2차 미래를 하고 있습니다. 약 500분 정도면이 나오게 되 dated 0초로 충전한 행운이 Crimson Speedway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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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